지수씨 사오씨 기분 좋은 일 있나 봐? 목소리에서 확 티가 나 좋은 일? 딱히 뭐... 글쎄요 어디야? 집이요 우리 집 이어폰 옮겼나 봐 맞아요 또 달라요? 음... 전화통화하는 거 같애 원희는 종종 봐? 뭐... 가끔... 오다 가다 뭐 원희는 알아? 뭐... 뭘요? 녹음실에서 나 불러냈을 때 원희 얘기했었잖아 그때 우리 그 미실영 얘기했었잖아요 아니지 원희는 모르는구나 사오씨가 원희 좋아하는 거 아니...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... 그만... 보는 게 좋댔잖아 정확히 짝사랑 그거는... 내가 그날 좀... 센치해져서... 이젠 아닌가? 아... 그게... 아... 그게... 좋아요 그 사람 보는 게 참 좋아 지수씨를 아끼는 것도 그리워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 모습이 다 좋아요 원희는 사오씨 감정 모르지? 네 몰랐으면 좋겠어요 하은이 얼마나 아끼는지 지수씨도 몰랐잖아요 하은이 얼마나 아끼는지 그 사람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다이락을 응원해 다이락을 희망하는 거리로 욕당하는것이 debt기 때문에